중국 전승절과 구석으로 밀려난 북한 대표단.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탈북자 북속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대화로 풀어낸 비화도 있다.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10월 31일 중국에서 라오스로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11명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붙잡혔다. 체포된 탈북자 중에는 7살 아동도 있었는데 이대로는 북송당할 위기였다. 어린아이까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문제는 시 주석과 이번 기회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11월 10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는 시 주석에게 잠깐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알렸다. 그 후 중국 측에서 마련해준 별도의 방에서 시 주석에게 탈북자 이야기를 꺼냈다. 탈북자 11명이 지금 중국에 억류돼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족이고 심지어 7살 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북송되면 대체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도 걸려있는 예민한 사안이었지만 시 주석은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은 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탈북자 전원을 석방해 한국으로 인도했다. 그간 탈북자 북송 문제로 마음 한 편이 늘 편치 않았는데 석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안도했다. 핵실험 움직임 속 북중 균열 전승절 참석 결심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민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내가 201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일일 것이다. 당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도 집중됐다. 한국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승절 기념 행사를 앞두고 중국 측은 몇 달 전부터 박 대통령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수차례 요청했다. 나는 신중히 고심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특별했다. 지정학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경제 및 북핵 문제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점차 멀어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을 상대로 잇따른 폭격 도발 등을 벌이며 긴장 사태를 조성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 같은 불량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또한 당시 G20이나 APEC 같은 국제 행사의 주요 일원이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도발이 달가올 리 없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2014년 7월 3일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것으로 당시 외교가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입장을 냈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9월 2일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례적인 환대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가 전승절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명단을 발표할 때 내 이름을 가장 먼저 거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다음이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51분부터 34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내가 시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건네자 시 주석은 한국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중국에도 많은 사람이 함께 장작을 모으면 불이 커진다는 비슷한 말이 있다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열렬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뒤에는 시 주석과 단독 오찬을 했다. 전승절 행사에는 3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시 주석이 오찬을 대접한 것은 내가 유일했다. 중국 측은 오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타국 정상들과의 관계도 있으니 전승절 행사 당일까지 보완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찬장에서 중국 측이 환영 연주를 하는데 내 애창곡인 거북이에 빙고가 연주돼 놀랐다. 이날 아리랑과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도 오찬장에 울려 퍼졌다. 맨 끝 자리서 위축된 북채용의 끝나자마자 평양행. 다음 날인 9월 3일에는 메인 이벤트인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시 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를 올라 중국인 미네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봤다. 당시 나는 노란색 재킷을 입었다. 노란색은 중국에서 황제의 색으로 불리고 복을 상징한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중국 측 반응이 좋았다. 이날 국내외 언론에서는 내가 중국 측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것과 달리 북한 측 인사는 소외됐다는 점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국제 역학관계가 숨어 있다는 열병식 행사장 자리 배치 만 봐도 그랬다. 시 주석의 바로 오른편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오른편에는 내가 앉았다. 반면 김정은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예 행사장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신 참석한 최용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오른쪽 맨 끝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첫째 줄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의 오른쪽에 섰는데 최용해 비서는 둘째 줄 맨 오른쪽 끝으로 밀렸다. 북한 측 인사들은 행사 내내 위축되고 고립돼 보였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리셉션장에 앉아있는 최용해 비서와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최용해 비서도 내게 인사했다. 그는 시 주석과 단독 면담도 하지 못한 채 행사가 끝난 뒤 평양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다. 전승절 참석 전에는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는 반대로 호평이 많았다.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직후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게 미국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라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도 좋았다. 내가 시 주석에게 요청해 3국의 갈등 탓에 3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 1 정상회담을 복원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전승절 참석 당시 시 주석에게 한중 1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합니다. 고 요청했고 시 주석도 공감한다며 동의했다. 그해 11월 1일 우리나라가 주재한 한중 1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열렸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고민 끝에 내린 전승절 참석 결정. 지금도 후회하네. 전승절 참석은 예민한 사안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했고 결국 결단했다.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외교라는 것은 일방적인 교류가 아니라 어떻게든 양국의 공통분모를 찾고 모두가 잘 되는 미래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굳게 다친 양국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고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커진다고 믿는다. 전승절 참석은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넓히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나는 2013년 6월 29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38선 인근의 적군 묘지에 있는 중공군의 유해를 수습해 2014년 3월 유해 437구를 처음으로 송환했다. 중국 측에서도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가 간의 일이란 그런 것이다.